또 필드 나가게 되면 드라이버만 치는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드라이버가 그렇게 잘 갔다 그러면 또 올해 한만에 이제 필드를 갔는데 내가 뭐 채도 좀 잘 안 떨어지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또 아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라이버 만큼 머리가 뒤에서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보다 나가서 맞지는 절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연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의 위치에 머리가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이 쓰여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 동작만 잘 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아연도 좋은 위치에서 쉽게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또 뭐 아연을 머리를 뒤에 잡으려니 나가면 안되고 뭐 이렇게 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러가지 아마추어부들이 또 굉장히 어렵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자 내가 백스윙을 올려서 임팩트까지 만드는 걸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내가 그냥 지금 이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여기에서 피니쉬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아연을 네 쳐주게 되죠 네 쳐주게 되죠 네 자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팔로우스로 한 번 팔로우스로 두 번 지금 팔로우스로 연습만 제자리에서 두 번 하고 그냥 백스윙해서 바로 타격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내가 머리를 남겨놓고 나가지 않고 머리를 잘 잡아 놓은 상태에서 팔로우스로를 해 줌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 클럽의 모양 결국에는 내가 상체가 덤비는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연을 덤벼서 이렇게 다운블루로 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몸이 가볍게 쓰여지면서 네 다운블루로 막고 클럽이 넘어가야지만이 훨씬 더 방향성이라든지 아연이 우리가 페어에 칠 때 체 클럽도 훨씬 더 잘 떨어지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피니쉬 전체 스윙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내가 딱 놓고 지금 같이 피니쉬 동작만 두 번만 딱 하고 치시면 되는데 이때 또 꼭 지켜야 되실 게 있고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피니쉬를 할 때 내 팔로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힙, 힙과 같이 몸을 써주면서 탄력 있게 쫙 한 번, 네 두 번 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 팔만 그렇죠 보셨을 때는 그냥 팔만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시겠지만 내가 지금 같이 어드레스를 딱 한 상태에서 힙을 착 써주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때 힙 써주면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측면에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내가 공을 끝까지 조금 주시를 한 상태에서 힙을 쓰면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상체 각도 흔히 이야기하는 스파인 앵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파인 앵글이 가능하면 내가 지켜주면서 이 동작을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좁습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에 물론 긴 클럽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아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상체 각도가 잘 유지가 되면서 아연을 치신다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박성준 아나운서 일단은 그린에 잘 올라가겠죠? 핀에도 잘 붙겠죠? 그럼 버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상체 각을 유지를 하게 되면 방향성과 거리감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과 같이 힙이나 이런 걸 썼을 때 내가 가상적으로 몸, 하체를 지금과 같이 쓰면서 내가 팔로우스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체가 쓰여지게 되면 상체가 절대 덤빌 수가 없어요 하체를 못 쓰시는 분들은 상체가 나갑니다 결국에는 내가 얘가 못 써주면 상체가 나가는 거고요 하체가 잘 써주면 상체는 내가 나가고 싶어도 저절로 뒤에서 잘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연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럽이 훨씬 더 지면에 잘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상체 각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훨씬 더 방향성과 거리감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 연습하실 때 아마추어분들이 조금 더 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그 자리에서 올리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팔로우스를 하면서 힙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스윙을 이렇게 살짝 올리세요 올렸다가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세요 나름 반동을 주려고 하는 동작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제가 굳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듬이나 템포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제가 원하고자 하는 여기에서의 힙을 쓰면서 그 탄력이나 그 반동으로 인해서 쫙 피니시가 올라가셔야지 내가 이렇게 올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깨지신다든지 갑자기 내가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뭐 상체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몸하고 클럽하고의 일체감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했다가 미리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번 하시고 치시면 실제로 칠 때도 또 손하고 몸하고의 이런 잘못되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지금과 같이 팔로우스로 예 팔로우스로 두 번 한번 두 번 하신 다음에 내가 그 느낌으로 백스윙 회전 굿! 굿!